요거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쉬웠죠? 파트 4는 좀, 아니 파트 4래.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세 번째 문제. 이건 좀 쉽지 않았어요? 네, 띵이님. 강의에서 많은 거 배워가셔서 기쁩니다. 배워서 잘 써먹어요. 잘 써먹으세요.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12분 정도가 남았습니다. Why did John Paul Jones가 이 사람이 engage in은 개입하다잖아요. 참여하다, 개입하다. The battle, 전쟁이에요. 그래서 브리티쉬하고 뭔가 전쟁을 했다라는 부분을 찾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첫 번째 문장은 무조건 읽어야 돼. 그래야 뭔 소리 하는지 알 수가 있어. 그런데 보통 우리가 1번 문제를 풀리기 위해서 첫 번째 문장을 읽게 돼요. 시험 문제는 그러니까. 이건 지금 가운데서 확 가져온 거니까. 그죠? 첫 번째 문장은 읽었을 거예요. 뭐라고 돼? 다 태어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이게 여러분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A and B 다 대문자로 돼 있으니까 뭐뭐뭐뭐뭐뭐라는 이야기는 A remarkable episode. 놀라운 에피소드입니다. 뭐로부터 나온? From the American Revolutionary War이죠. Revolutionary는 혁명이란 뜻이지만 여러분이 이게 정확한 무슨 전쟁을 말하는지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아 무슨 미국이 어떤 전쟁에 있었던 한 에피소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야. 그치? 좋아요.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이 정도 읽어준 상태에서 이제 아 뭐 전쟁에 관한 얘기다 를 봐준 상태에서 그래서 전쟁을 왜 하게 된지를 찾아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치? 자 근데 여기 있어요. The Captain of the American Ship 이라고 나오면서 이 사람 이름이 여기 딱 나와야. 사람 이름 찾는 거 쉽잖아. 찾아갔을 거예요. 그치? 대강 보면서 찾아갔고 자 이 사람이 had a reason이야. 이유가 있었다라고. 왜? 라고 물었는데 딱 유라는 단어가 나와버리잖아. 아주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싸울 뭐? He was driven. 이 사람을 움직였던 건 움직였던 건 By the strong desire. 무슨 뜻이에요? Desire. 욕구. 그치? 원하는 거 뭐? To rescue his captured brothers에요. 잡힌 brother. 남동생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 좋아.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건 진짜 쉽지만 ABCD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믿었다. 뭐가? 위험을 포즈했다. 어? 어디에? 나라에. 아 되게 위협적인 존재였어. 자기다. 나라 아닌데 난 지금 이 포인트가 brothers잖아요. 그죠? He aimed to rescue. 그는 구출하려고 했다. 뭘? His family members. 그의 가족 구성원들을 brothers가 지금 family members로 paraphrase 된 거죠. 되게 쉬운 땡큐한 문제잖아 이거는. 그래서 CD까지 읽어줘야 돼. 혹시 모르니까. 그는 바르따 협상해. 뭐 협상 이런 거 아닌데. 그죠? 그 다음에 뭐 평생의 꿈을 아 이거 아닌데. 하면서 봐주면서 땡땡. 아 이거 확실히 맞네. 삐. 찍고 넘어가는 거예요. 얘는 쉬운 문제였어요. 그죠? 그래서 포인트가 뭐였죠? brother을 family member 이라고 얘기한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만 더 물어봐요. 대제에 만약에 패밀리 멤버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rescue his relatives 라고 보기가 나와있었다면 이거 정답이야 오답이야 말해줘요. 네.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도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도 있고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문제들도 말이 있지. 굳이 말하자면 요즘은 이런 문제가 더 많아요. 더 많긴 해. 그래도 앞에 나왔던 그런 문제들도 꽤 많이 있어서 개들 푸느라 시간 걸리는 거지. 정답이야 오답이야 네. 맞습니다. 정답 이거 기억해 주세요. 많은 학생들이 relative를 친척이라고 하면 알고 있다. 근데 뭐라고 배우자와 모든 혈연관계는 relative예요. 뭐라고요? 배우자 배우자도 relative예요. 선생님 남편이 친척이라고요? 와이프가 친척이라고요? 친척이 아니에요. relative는 혈연관계 그죠? 아니면 배우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동생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다 relative예요. 알겠지? 그치? 그래서 지금 왜 대부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냐면 우리가 한국에서 단어를 다 배웠잖아. 초등학교 때 저는 영어를 안 배웠어요. 중학교 때부터 영어를 배웠는데요. relative 분명히 쪽지시험 보면서 옆에 친척 이렇게 적었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배우자를 포함한 모든 혈연관계 이렇게 적었으면 선생님이 틀렸다고 했을지도 몰라요. 니 뭐라카노? 친척이다. relative로 왜 알아? 친척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진짜 우리 그렇게 외웠어. 그쵸? 다 아니었어. 포인트고 중요한 건 지텔프가 그걸 문제로 내 몇 번을 냈어. 오늘 강의를 들은 그대는 럭키다. 또 나오면 맞추세요. 웃기도 웃기 좋습니다.